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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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?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저희 구면이죠? 아니, 아가씨 고시온 도둑고양이 아니에요? 제 이름은 고시온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정미림입니다. 아니, 이건 또 뭐야? 황현박 변호사? 아가씨. 저 진짜 변호사예요. 확인해보셔도 좋아요. 효준 씨도 알아요. 네, 맞아요. 변호사. 아니, 변호사라면 뭐가 부족해서? 근데 관뒀어요. 보시다시피 배우가 되고 싶어서요. 배우? 네, 배우요. 아, 제가 차량장에서 오는 길이라 옷처럼 좀 잃었습니다. 아니, 우리 애도 못 붙는 변호사까지 돼서 아가씨 왜 그러고 살아요? 머리에 깃털은 왜 달고? 아가씨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? 저희 부모님도 다 같은 반응이세요. 뭐, 부모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같은 반응이죠. 아직까지는요? 안 해요. 그래서요? 변호사까지 되는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무슨 사이가 돼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? 아무 사이 아니고요. 고시원 이웃사촌입니다. 남자아저 그런 거 아니고요. 아, 제가 효준 씨 도움이 좀 필요해서요. 아니, 효준이가 변호사 아가씨한테 뭘 도와줘요? 자꾸 변호사, 변호사 하려니까 기분 나빠 죽겠네. 제가 오디션 준비를 하는데 효준 씨가 감독 경험이 있어서 제 연결 좀 봐줬는데 그게 정말 잘 돼서 제가 캐스팅이 됐거든요. 아, 그러니까 아가씨가 변호사가 되고도 간두니까 효준이도 시험치기 전에 저러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전 변호사 씨와 한 번에 합격했어요. 뭐예요? 아, 그만하라니까. 아,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예요. 우리 집 주소 누가 알려줬어요, 예? 아휴, 저, 어머니. 효준 씨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효준 씨 덕분에 제가 오디션에 합격했으니까 제가 효준 씨 잘 가르쳐서 변호사 반드시 합격시키겠습니다. 제가 이래 봬도 꽤 실력 있는 선생님이거든요. 아, 나 안 한다니까? 시험 안 본다고. 조용히 안 해? 먼지나게 맡기 전에 이 자식아. 대신 저도 효준 씨 연기 지도가 정말 필요합니다. 어머니, 저 믿으시고요. 제가 오늘 효준 씨 좀 데려가도 될까요? 이구, 이구, 이구. 이 아이 놈의 자식아. 옆방에 일어내도 변호사 시험에 톡톡 붙는데. 넌 십 년간 뭐 했어, 이놈의 자식아. 이 정신 나간 놈아. 흐흐흐. 으흐흐흐. 으흐흐.